앞을 나오셔서 좀 추우니까 오케이 으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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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외잔 고맙하 배치우시다 그 어찌 사 자 그 시절ig 별에 쥐어져갈 때 하마의 소원을 잃고 살았던 한발의 우리 고개야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걱정에 어머니 한숨이였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의 영광고시 여자라지만 그 마음 몰라주네 무척한 남자의 마음 한사람 그 마음에서 잠들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야 사랑 all that 다른 나른이라며 기고나무 그녀 legendary 그녀석 당신이 없는 당신이 없는 다른 나른 그녀석 여부도 expert 감사합니다 그럼 뭐야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스스로 말 못합니다 졸나고 못나고 믿고 웃고 사람만을 끊어 있지 첫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당신 아 나에게는 여러분이 최고랍니다 여러분이 최고야 마지막 마지막 좋아하냐 좋 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주님 내 맘에 바라라 저기 바라네 바라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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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 드라마 아멘 kan 한국헌밤복지협회에서 우리 가수 성경씨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완은 평소 추툰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보루한 이웃과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타의 기관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3일 국회의원 홍일표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자 우리 가수 성경씨는 오늘의 연구를 축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시고요. 자 한 분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가수는 아닌데 옆에서 여러분들 노래하고 가수들 노래하는데 많은 공을 세우고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하죠. 2백엘씨 박수 한번 전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2백열 앞서 드림바와 같이 이하동물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가수 친연구들 여러분들은 오늘 같이 우리 김희정연씨 우리 가수 성경씨를 진심으로 축하하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인생 있는 가수나 되시길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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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원 축하합니다. 진심으로요.